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와 확진자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종합점검회의를 오전에 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 어제보다 더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전국 31개 성에서 누진 확진자가 7,711명, 사망자는 17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확진자는 1,737명, 사망자는 38명 각각 증가한 겁니다. 특히 발병지인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만 하루 만에 확진자가 천여 명, 사망자는 37명 급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본토에서는 유일하게 확진자가 없었던 티베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국 전역이 사실상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점검회의에서 국민 안전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선제적 예방 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2차 감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유입 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장가희입니다.